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물에 좀 먹으려고요. 맛있게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전부는 김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딱 하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요. 오이 무침. 소각이. 오이소박이. 그전에 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섬 하는 줄 알고 제가 섬이라고 그랬거든요. 듣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응. 응. 매운물은 많이 좋네. 응. 응. 자기야. 응. 이런 매운물이 너무 많다. 자기 좀 덜어줄까? 아니면 내가 따로 덜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네. 네. 매운물은 많이 좋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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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물 많이 주셨네. 응. 응. 가족이네 해가. 응. 너무 많이 주셨네 사장님이. 응 망개 망개 요즘은 사장님이 직접 하시더라고 응 응 먹어봐 시웠어 시웠어 응 냉장고 있었는데 이제 시웠어 응 가자 응 골뱅이 응 오 해가 우와 해가 예 듬뿍 들었네요 예 사장님 듬뿍 드셨네 응 맛있어 먹어야겠다 응 음 맛있다 아우 맛있네 직접 사장님이 직접 있잖아 해를 다시 떠갖고 드셨어 응 으음 꼴뱅이 꼴뱅이 먹어봐 응 꼴뱅이 맛있다 꼴뱅이 맛있기 꼴뱅이 맛있게 pen 꼴뱅이 맛있게 адц Couldому victim 꼴뱅이 dobry tight 머스타드 김치 김치를 어떻게 재료해야지나? 김치? 응 없으면 해야지 째 엉친거 뿐이야 응 땡거 응 한 포기만 사갖고 거 쩔지겠어 응 안 한번 음 그림도 하늘나 한번 할머니 잘 핵 하나도 그만들 그만들 이게 무슨 골뱅인데 머리가 하나도 없네 없어 보기에는 버터가 없음 소금이 어디서 썰어? 고추를 넣고 두번째는 편집으로 만들고 두번째는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줘야할게요 고춧가루 시원한 맛있네 어우 진짜 맛있다 맛있지요? 응 어우 국물이 진해졌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